아이콘시엄 칸 칸 칸 아이콘시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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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여러분 기룡이 닮았어 태룡이 근데 얘는 진짜 대학생이라 그런 줄 몰라도 옷 진짜 대학생처럼 입고 다닌다 너 전공이 뭐야 언제 졸업하니 대학교 3일 아이콘 오랜만에 봤는데 더 예뻐졌네 원이런 래로티맛 아이콘시엄 저는 래로티미에이엔맛 근데 너의 양략을 못래 하하하하하하 여우 베리구우 베리구 언더스탠디 딕션이 좋으니까 너가 한국에 대해서 떠올렸을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니? 박보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박보검이 처음으로 생각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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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나 무슨 소리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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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문 번역됐어요 아직 어리구나 너 좀 더 살아봐라 살아보면 남자가 왜 뭐가 다른거 아니야 여자를 진짜 의지로 남자를 볼줄 알아야지 너 그러다가 진짜 남자 잘못 만나서 큰코 다쳐요 아이 걱정되냐 그럼 오빠는 여자친구 있어? 없어 한여자만 좋아하는게 싫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날거야 아하하하 아니 아니 네가 기억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하나 얘기해 봐 무슨 문제 있어? 하하하하 나 정신하고 싶어 라면 먹고 갈래? 안녕 안녕 라면 먹고 갈래를 알아버리네 오빠 오빠 왜이래?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제발 그만해 너 어제 뭐했어? 몰라 몰라 드라마 진짜 많이 봤나보다 코쿵쿵 아 아 바보처럼 바보처럼 와 여기 1층 무슨 수상마켓 같아 여기가 이제 약간 전통 느낌을 살린거구나 오 이쁘다 다 이쁘다 되게 잘해놨다 와 밤에는 여기서 배타고 저녁 먹을 수 있다는데? 여기 오기 잘 따야 볼거도 많고 어 송도다 송도 와 호호호 야 이거 봐라 호호호 여자랑 오니까 왠지 뭐 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드는 건 뭐죠? 어? 아 뭐야 뭐야 말아먹었어? 응 으하하하 아니 아니 호호호 큰일났네 whales 와 애플 맨장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큰데 어흑 균은 좋다 밤에 오면 전라 이쁘겠네 여긴 누가 사는 거야? 가관이다 가관 바닐라 바닐라 쉐이크 바닐라 쉐이크 아이스 아이스 데 그리우지 아 릴렉스 릴렉스 나 큰일났다 나 태국에 살고 싶어지고 있어 내가 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니까 아 큰일났어 내 루지 마이 농담 농담 그렇잖아 터치도 안 돼 그리스도 안 돼 태국도 안 돼 씨부라는 어딜 가야되네 왜 폴리아 자이 하프트 오이 하프트 왜 한국인은 맨날 양말을 신는 것을 좋아할까요? 한국 남자도 왜 양말만 이시냐고 물어보는데 양말 신는 게 위생에 더 좋지 않나요? 뭐 대연해 맨발로 신발 신으면 냄새도 나고 위생에 안 좋지 않나요? 아니 아니 없어 없어 그러네 나 여기 와서 봤는데 여기 태국 남자들이 양만 싣는 건 못 봤네 그러네 나만 싣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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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맛있다고? 오케이 네 먹어볼게 네 네 네 네 야 이거 뭐냐 이거 정말 맛있다 진짜 오렌지네 응 색색봉봉 색색봉봉 오리지날 색색봉봉 블랙 색색봉봉 와 이게 리얼판타임 믹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가지고 좀 덥대 가자 렛츠고 고 꽁꽁 아니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이 앵글 한 번 더 왜요? 왜요? 아 헤이 분수 분수 워터 아 레츠고 분수쇼 오 노노노 왔다 오호 아니 물이 엄청 시원해 외국인 것 같아 오 미스터 오 미스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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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